사랑의 천사 신혜라 정인사건과 입양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God bless the world 정인아 미안해 한국의 피비케이츠 사랑의 천사 신혜라 한국의 안젤리나 졸리 졸리와 입양 말고는 닮은 점 없어 두 딸을 입양하다 종교 기독교 집사 가장 감사한 일은 두 딸 가슴으로 낳은 것 그것이 나의 달란트 신혜라 입양한 두 딸 버려지지 않고 지켜진 것으로 이해 입양 뒤늦게 말하면 생모 원망 출생 저주할 수도 예수님이 내 스승 달란트는 남에게 쓰라고 받은 것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고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1994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서 백화점 판매한 진주로 등장해 백화점 소유주인 재벌 남자와 사랑에 빠졌던 신혜라 꽃기는 유니폼을 입고 로비를 종종거리던 여자와 검지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트럼펫을 불던 여피족의 사랑은 소비시대의 밝은 분위기를 타고 대중의 환상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트렌디 드라마가 낳은 이 낭만적인 커플은 순식간에 전국민의 부름을 받는 TV시대의 마스코트가 됐다 국민 스타였던 차인표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버리고 씩씩하게 입영영장을 받았다 신혜라는 사파리 점프에 검은 모자를 쓰고 군대 가는 차인표를 배웅했다 남자는 거짓 없이 믿음직스러웠고 여자는 다부지고 현명했다 군복무 휴가 중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의 사랑은 환타지 동화의 한 장면이었으나 이후 두 사람의 삶은 땀에 젖은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졌다 누가 누구를 더 큰 곳으로 이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손 굵은 삶은 일반인들의 예측을 벗어났다 작품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차인표는 종종 가뭄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제3세계 어딘가에 있었고 신혜라는 아프리카 극빈국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NGO 활동가들의 카메라에 잡힌 차인표의 눈은 밝게 이글거렸고 신혜라의 눈은 물빛으로 촉촉했다 그들은 장남을 낳고 두 딸을 입양했고 극빈국 50명의 아이를 양육 후원하고 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연예계에 선순환을 일으켰고 지금은 많은 스타가 봉사와 기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2010년 부부는 포니정 혁신상을 받았다 신혜라는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유로 자신이 26년 동안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나는 똑순이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신혜라 Q&A 질문 요즘에도 아이들과 함께 보육원에 종종 가나요? 큰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은 안가요? 미안하대요 아기들이 있는 영원을 가져 예은이 예진이는 대한사회복지회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 애들이 처음 있던 자리를 꼭 찾아가요 네가 여기 누워있었다 하면서요 왜 신혜라가 이야기하면 상처, 편견 같은 뾰족한 단어도 구르는 공처럼 부드러워질까 요란하게 꾸며내는 게 아니라 원래 생긴 모습대로 불러주는 언어는 모난데 없이 둥글고 깨끗했다 입양이라는 말 생물학적 출산이 가능할 수 없는 크고 뭉클한 나음의 원형지를 간직한 말 태어났다는 사건보다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기뻐 울게 되는 말이다 질문 아이들은 자신의 탄생과정을 듣는 걸 좋아하더군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땠어? 반복된 이야기인데도 늘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상기돼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자기들을 발견했을 때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거의 외우고 있어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귀하게 받아들여줬구나 그런데 입양 얘기를 쉬쉬하면 그건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비밀로 묻어두는 거죠 그게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만약 내가 입양됐다면 엄마가 안 낳았다는 것보다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에 분노할 것 같아요 질문 그래도 아이 입장에선 너무 이른 나이에 부모와 나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아 충격이 있을 텐데요 나중에 알면 그 뒷감당이 더 무서워요 사춘기 때 무심코 알게 되면 부모에게 못되게 굴고 생물을 저주하는 일까지 있어요 출생 자체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초기에 반드시 감당해야 해요 어릴 때부터 생모가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생명을 지켜줬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거다 해석해주면 버틀림이 생겨요 오히려 생모에게 고마워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와 세상에 내가 못 나올 뻔했는데 나온 거네 저도 아이들한테 신나서 그러죠 난 너희들 생모 진짜로 존경해 엄마한테 너희들이 오도록 해줬잖아 세상사 다 생각 한 끗 차이잖아요 질문 아이들이 자기가 있던 영원에 가서는 뭐라고 하나요 예은이 예진이는 자기 침대 자리에 가서 그래요 내가 정말 여기 있었어 근데 엄마 내 옆에 있던 아이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그 애들이 될 수도 그 애들이 내가 될 수도 있었잖아 그치 그러고는 집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워진다고 했다 해외로 시설로 뿔뿔이 흩어진 아이들 그때 옆에서 함께 울던 너희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니 엄마와 딸은 동일한 그리움으로 삶과 사랑의 신비에 다가갔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일일 교사로 가서 입양에 대해 반아이들에게 설명했다 그날 친구들이 그랬대요 너 입양 돼서 좋겠다고 아이들도 최선을 다해 어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렸다 우리 엄마는 배가 작아서 저는 왼쪽 가슴으로 낳고 동생은 오른쪽 가슴으로 낳았대요 가슴으로 낳았다는 말을 아이들은 그렇게 제 식대로 귀엽게 오해했다 정답은 아니지만 오답도 아닌 채로 탯질보다 강한 건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애틋함이라고 큰딸 이은이는 어느 날 엄마에게 길고 긴 감사의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 엄마의 답장과 아름다운 사파를 입혀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라는 그림책을 출간했다 질문 세 아이를 어떤 양육 철학으로 키웠습니까 잘하는 것을 하며 남들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게 생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 이야기를 공감하고 수행해 주려고 했어요 부모와 관계가 좋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관계가 좋으니까 그 다음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 줘야죠 부모가 재능을 읽어주지 못하면 아이에게 안 해도 되는 걸 무리해서 시키게 돼요 불안하니까 공부 시간만 늘리죠 부모의 욕구가 개입되면 아이들과 관계가 아주 나빠져요 질문 큰아이인 차정민 군은 가수로 데뷔했더군요 네 그 아이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제가 라디오 하는 걸 들어서 그렇대요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 길 갈 줄 알았더니 실용음악가에 편입하더라고요 유튜브로 음악을 발표하고 착착 알아서 제 길 갑니다 내 인생이다 존중하면서 가끔 슬쩍 몇 마디 조언해 주면 또 은근슬쩍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따라오기도 하고요 감사하죠 두 딸은 경기도의 기독교 대안학교 동탄 기독학교에 보냈어요 시설도 규모도 무지 소박한데 교육 철학이 잘 맞았어요 인스타, 틱톡, 유튜브 못하게 하고 독수를 많이 시켜요 주정상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니 애들이 심심해서 안치던 피아노를 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요 청소년에게 담배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제안하는 정치인이 나오면 당장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마트폰 최대한 늦게 주기 같은 사회 운동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알아요 힘들죠 식당에서 아기 엄마들한테는 스마트폰이 주는 잠깐의 평화가 얼마나 달콤한데요 하지만 그렇게 습관화된 아이들의 미래는 더 감당하기 힘들어요 질문, 미국에서 교육학,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달리 깨달아지는 게 많던가요? 47살, 이때 아니면 평생 못하겠구나 시네라, 세 자녀와 미국 유학, 낯선 곳에서 새 출발해요 2014년 7월 29일 한 배체에 따르면 시네라는 큰아들 정민과 두 딸 예은 예진과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5년 후 귀국 히즈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고 이어서 가정사역을 공부했어요 칼로더스 이론까지 파지 않더라도 공감과 수용을 공부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많이 스캔했어요 그동안 욕먹는 거 싫어해서 진솔하지 못했죠 누가 저에게 고민 상담하면 따박따박 오른소리만 했어요 공감이 부족했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5년 반 동안 자기 반성만 하고 왔다고 했다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질문, 한때 별명이 80년대 스타 PBKH였는데 요즘엔 입양과 난민 보호의 앞장서는 안젤리나 졸리가 떠올라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입양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데 그것 말고는 졸리와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이런 인생은 없었을 거라고 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 제게 맡기신 일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겐 남들과 함께 살기 위한 달란트를 주세요 저는 그게 아이들이었어요 배우는 제 적성에 맞는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연기라는 업으로 역량력이 생기고 대중들이 제 말에 귀 기울여주니 아이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질문, 부부가 불화 없이 성숙하게 잘 지내는 관계의 비결은 뭐지요? 다들 비슷하지 않아요? 차임표 씨는 가정적이고 좋은 남편이에요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보기 좋지요 설거지는 자기가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3월 10일이 결혼 25주년인데 그 긴 세월을 함께하며 아내가 뭐 그리 계속 예쁘봤어요 그래도 끝까지 예쁘다 사랑한다 해주는 게 정말 고마워요 질문, 배우 인생에서 아쉬운 것은 없습니까? 제 인생 목표가 최선을 다하지 말자예요 너무 기를 쑥고하면 나중에 내가 다 했다고 교만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정도껏 열심히 하고 어느 순간 됐어 괜찮아 브레이크를 걸죠 그렇게 생각해도 연기는 좀 더 최선을 다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질문, 50대 여배우로 사는 건 괜찮은가요? 서른은 좀 아쉬웠지만 마흔 시절부터는 계속 더 좋았어요 전 지금 나이가 항상 괜찮아요 질문,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세요?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좋았던 부모요 많은 아이를 함께 살리는데 노력했던 엄마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도 크면 입양하겠대요 질문, 인생의 스승은 누구였나요?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그 행적을 읽을수록 과부와 고아와 약한 이웃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요 닮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질문,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무엇에 가장 감사하게 될까요? 두 딸을 입양한 거죠 혼자 누리기 아까울 만큼 정말 감사하고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그가 쏟아낸 기쁨의 언어가 공기 중에 닿은 피톤치드처럼 싱그럽게 퍼져갔다 크리스찬튜브도 신하라님의 놀라운 가족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